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예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속구리 그런 투표 파문이 발생했을 때 일부 국민의힘 그런 국회의원들이 과천에 있는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바로 뒤에서 제 누구냐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일부 그런 직원들의 일탈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을 가져왔는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후보들을 옥죄일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자처럼 그렇게 행동해 온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비교적 동아일보가 꾸준하게 단독 보도 형식으로 많이 보도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선관위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거의 80%를 그냥 선관위가 발주한 그런 용역계약의 80%를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찬 거죠. 채용비 하는데 수의계약 좀 안 하겠습니까? 채용비리 좀 하는데 부정선거 좀 안 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수의계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 2,909억의 수의계약을 했네요. 6년간 9,350 사건 가운데 7,774 사건을 수의계약을 했다 이야기죠. 물론 선관위 측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을 진행한 거죠.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히 포함됐다. 돈이 철철 남아 흐르는 것 같네요. 예산 정액 요구하게 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협조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참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 가운데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다른 내용들이 나온네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업체와 반복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부터 6년간 A업체와 14회에 걸쳐 총 99억 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맹립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맹립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억 정도를 몰아줬는데 리베이트는 없었겠습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주소를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뭐하는 곳인데 홍보비를 2천억씩 써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국민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말이 과격해 가지고 지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범죄의 소굴이었네요. 부정선거의 소굴 말입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남긴 그런 민심의 여러분들 소리를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참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입니다. 귀한 기회인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선거범죄의 주범이 된 거죠. 물론 특정 정당이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명령이나 협조를 부탁했겠지만 어떻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데이터,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잖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했으면 한 거고 득표수를 조작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를 비롯한 공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들이 그걸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숫자를 여러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받은 득표수가 선거구마다 일정한 규칙이 착하게 이런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규칙이 발각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득표수를 전산조작으로 생산해서 국민들을 쏘겨온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더불당이 침묵하고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더라도 그냥 깔아뭉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집단이라는 것까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2시간 3시간 만에 발표하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이틀 정도 또 걸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올리는데 이틀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것도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정확하게 더불 민주당 후보가 함께 옮겨줬기 때문에 그 규칙이 발각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하시고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해서 이번 사건이 넘어갈 수는 있겠죠. 대법관들도 다 한 패거리가 됐으니까 선관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사실이란 것이 있고 진실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란 것이라면 다르게 보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축적된 것이 이론화되고 법칙화되고 한 것이 그것이 과학 발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타협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제야 전문가나 저 같은 사람 이해해가지고 밝혀진 것은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범죄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관위 내부의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계속해서 조작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또 이번에도 또 조작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채용비리라든지 수의계약 비리 이런 것들 볼 때 정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권한적인 것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선관위가 정면으로 그것을 깔아뭉개가지고 소위 득표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러왔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민간인들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낱낱이 밝혀졌고 처음에는 2020년도 4.15 총선만 가지고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참 선관이 또 곤혹스러울 겁니다. 곤혹스러운 이유가 2020년도 4.15 총선만 주목했으면 2020년 4.15 총선에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왔다. 이렇게 하면 좀 임팩트가 좀 났지만 결국은 2017년 2016년까지 분석의 여러분들 대상과 폭을 넓혀가지고 결국은 잡아낸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7번의 선거사기를 자행해 왔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것도 숫자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치인들이 그냥 뭐 그냥 뭐 적당해가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범죄도 공동체 차원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나올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7번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번의 공직선거가 남았는데 그 공직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정선거를 규명한 도둑놈들 4권 그리고 또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규명한 도둑놈들 5권 이런 책들이 늘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이제 끝난 바로 직후에 입 닥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신 분들이 특히 전규재 씨 조갑재 씨 하태경 이준석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특히 이제 전규재 씨는 펜앤마이크라는 그런 매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참 또렷이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참 정규재 씨가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언어를 좀 다듬으면 지적교만이 좀 참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펜앤마이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저는 활동을 안 하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페이스북 활동을 계속 해왔네요. 그래서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이번에 이제 왜 더 카르텔이라는 이 카푸카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 80여 분 정도의 그런 방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큐멘터리 외 그런 더 카르텔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 80여 분 정도를 보면서 소위 대한민국의 숫자 조작과 실물 위조 투입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 실상을 상당폭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단한 좀 경망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같은 분은 이렇게 안 남길 것 같아요. 전규재 왈 민경욱이 다 까봤습니다. 재검표장에서. 그리고 가짜표는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전규재 선생님 제가 재검표장에서 까봤는데요. 재검표장에서 나온 표가 다 가짜표입니다. 전규재 선생님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자가 아니신 모양이에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는 방송 기자 출신이고 또 전규재 씨는 이렇게 신문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규재 씨가 요즘도 이렇게 페이스북도 다 듣겠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대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틀 전에 쓴 걸 보니까 김우신 님이 정규재 선생님 왜 더 카르테일 다큐 영상을 차분히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수많은 빼박 증거를 스스로 다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규재 씨가 김우신 씨한테 그건 빼박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빼박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밑에 계속 보니까 이 반 님이 빼박 증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잉크젯 프린터의 인쇄 원리와 드럼 인쇄 방식 기술적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탓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규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들 모두 민경욱 측에서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모조리 검토되었습니다. 재판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보수 대법관이 많아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마지막에는 민경욱에게 직접 조작된 가차표를 고르도록 기회를 주고 검증인까지 민경욱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고 그 결과가 한 장도 없다였습니다. 판결문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사람들처럼 왜 이러십니까 디지털이 무슨 주술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규재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님께서 어차피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정규재 씨를 비롯해 김대호 조갑재 길벗 등은 구제불능이란 단 한마디 말이 어울리는 무리들입니다. 정규재 씨가 저보다 3년 위에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 철학가 출신이죠. 선거 문제를 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경제학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정적으로 보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박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증거물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3년 3개월이 흘러가지고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모든 그런 투표지들이 다 투표함 전체를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밝혀졌고 그런 것을 다 덮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3년 정도의 시간을 끌면서 계속 그런 그런 증거물을 다 은폐한 데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을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그것을 다 새로 인쇄된 투표지로 채워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규재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지털이 무슨 주술입니까? 디지털이 주술이 아닙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할 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발각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범죄 증거물로 남긴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벨 득표수입니다. 그것은 홈페이에 다 공개되어 있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2022년도 4월 15일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부터 7분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같은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규칙 다른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것을 다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 인커젯 프린터이니 배춘입 사전투표니 빠빠단 사전투표지 같은 것을 정규재 씨가 대법관들 그런 주장을 거짓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정규재 씨가 그냥 옳다고 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꼼짝달싹할 수 없고 그들이 선거 부정을 낱낱이 파헤친 이 도덕놈들 시리즈에 대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고 제가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그 증거물들을 착하게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의 차이값이 너무 커서 조작을 했다. 그거는 또 거짓말로 가지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소위 그런 차이값이 지나치게 커져왔다. 이러면 어느 정신나간 사람처럼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신들은 다 성질이 급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신나간 주장을 펼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거마다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안에 내장된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이동한 그것을 찾아낸 것은 전혀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정규재 씨는 소위 득표수 조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까푸카 님이 낸 그런 왜 더 카르텔 안에는 조갑재 씨하고 정규재 씨가 말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본인들의 주장을 조금 짧게 아마 다 소개했기 때문에 본인이 왜 더 카르텔이라는 것을 봤으면 좀 가슴이 찔렸을 겁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찔리는 게 없죠. 왜 사실 위에 모든 주장을 펼치고 진실 위에 인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울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채널에 대해서 탄압이 이렇게 강한 것도 딴 거 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만 입을 다물면 상당수 여러분들 깔아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겁난 것은 뭔가 하니까 득표수 조작을 다 빨갛게 낸 겁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의 다른 여름 점검으로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미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용한 2020년 4.15 총선의 득표수 조작 표를 조작해 가지고 발표한 것은 관악구에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표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0장을 훔치고 마포울에서도 50장을 훔치고 조작값 50% 50% 종로구 황교안에게서는 45%를 훔치고 이게 그냥 숫자로 다 나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변화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제조해 온 겁니다. 그런 일이 누구 치하에서 일어났습니까 권순일과 조혜주 밑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선은 누구 밑에서 일어났습니까 김세한과 노정희 밑에서 일어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성 누구 하에서 일어났습니까 노태학과 박찬진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음 선거이름 이번 선거 어떻겠습니까 이번 선거 봅시다. 나는 김용빈 씨가 노태학과 김용빈 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어벙해 가지고 여러분들 영 신뢰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정규재 씨가 참 교만합니다. 3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으면 제가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를 입 닥치고 없다고 해서 뭐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입을 좀 다물어야 될 시점이죠. 입을 다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상처를 계속 후비 펼펴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또 뭐죠 선거 부정이 없었고 재건 표정에서 단 한 장도 부정투표제가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나이 먹어가면서 완고해지고 한 걸음 더 나서 완악해지는 것은 참 피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뭐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을 사기는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완전히 외면한 주장을 하게 되니까 내가 쓴소리를 한 번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저는 참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사실임이 다 드러났는데 그걸 다 뭐죠 자기의 촉을 믿는 겁니다. 티가 차지 않습니까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그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2016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공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지금 이제 이렇게 외치면은 선관위 측이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 뭔가 하니까 득표수 조작을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 해왔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본인들이 참 전정근근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합니다. 송출량을 여러분들 10분에서 20분의 1 정도 줄이고 한 달에 평균 1000명에서 13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계속 빼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 내려놓으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남는 것은 의로움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참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규재 씨도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을 것이오. 저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또 생기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정성을 은폐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완용이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해 덕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도청 인사들 가운데. 망국이란 것이 그냥 여러분들 옵니까 지도청들이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여러분들 법을 다 위반을 하면은 그게 이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는데 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제도 여러분 소개해드렸지만 이 2020년 6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15% 이런 표 이동한 게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김태우가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될 건데 어디서 표를 도덕질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368표를 훔쳤네요 등촌제 1동에서 247표를 훔치고 이러니 여러분 순간에 범죄자들이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표를 어디서 얼마나 훔쳐가지고 김태우와 함께 7,225표를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겁난 겁니다 이게 이런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많이 지금 알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도덕놈 시리즈를 보신 분들 정도는 알겠지만 득표수를 조작했고 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배추님 사전투표지는 화성에서 왔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수입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입했더라도 선관위 이름을 발표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책임져야 되는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안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진실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합니까 일곱 번이나 선거를 도덕질한 걸 보고 어떻게 다 여러분 입을 다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다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업보를 여러분들 백성들이 다 세세 손손 치료해야 될 건데 그게 눈이 안 밟힙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2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 소개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통사고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여름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 쓰신 분인데 작가로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해온 저로서도 굉장히 대작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다 또 덮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이 선거 공정성 문제가 빚을 발휘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자신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부정성과 관련된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몰랐던 분들도 그런 방송이라는 걸 보고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깨뜨리는 이 사전투표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번 보궐선거도 만 6천 명 정도가 하루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선거로 치료질 것으로 보십니까 공정선거로 치료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20% 어제보다 1% 올랐습니다 공정선거가 치료질 것으로 보지 않는 분이 76%가 되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한 7, 8명 정도는 사전투표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은 그동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정말 많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듯이 해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시는 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대국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젊은 분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어떤 커뮤니티에 윤용진 변호사가 방문해 가지고 애국 시민들이 맨손으로 싸워 이뤄낸 국민 인식 변화입니다 밑에 해 최영님이 그동안 싸워지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모든 젊은이들은 아니지만 이런 커뮤니티에 젊은 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2023년 10월 2일 날 너희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을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휴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도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올리고 한 분이 이제 발제를 한 겁니다 발제를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찍혀있는 투표지에 미리 표작업을 해놨던 좌파 진영에 부랴부랴 물이 수두다가 패한 선거라고 보거든 상식적으로 표본이 같은 집단의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오차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후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의견이 아주 허심탄약이 나옵니다 제일 조작하기 쉬운 것이 사전투표이다 그다음에 이런 보시게 되면 솔직히 사전투표를 민주당에게 몰빵하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부정선거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게 상식이고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 2016년 총선 등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2020년도 4.15 총선부터 이상해졌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누구들이 부정선거 막지 못하거나 막을 액션도 못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2020년도 4.15 너무 과도하게 쳤어 지들도 벌벌벌하더라 이게 진짜 대뇌하면서 양정철이 입술 떨면서 황급이 출국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대사기를 쳤으니 살이 떨린 거 다 보이더라 민주당 선거 이기는 순간 표정 다 심장 쿵쾅쿵쾅해서 웃지도 못하더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 번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는지 총선제처럼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 아니다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 당장 강수구 보궐선거 장난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선거관리는 다 그대로인데 선관이 못 믿겠다 중립선은 1도 못 느끼겠고 검찰이 제대로 털어야 된다고 본다 이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많은 분들도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가 있고 특히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공병호tv를 통해서 참 공병호tv가 지금 일반적인 송출량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 밖에 못 보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겁나는 채널이거든요 왜? 뭐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냥 학자적으로 그냥 모든 걸 분석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 설득이 되니까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숫자 줄이고 구독자 숫 줄이고 계속해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가 못 보게 해라 문제는 윤석열 정부들이라서 훨씬 더 심해진 겁니다 나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이력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 좀 표인의 자유라든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담대하게 분위기가 바뀔 줄 알았는데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방송을 못 보게 하는 일은 이렇게 집요한지 그래도 짧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것도 투자를 해보면 시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야가 여러분들 한 6개월 안에 돈을 크게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좀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20년 3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들은 뭐 시야가 시계가 짧은 거죠 그러나 저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부정선거가 뭐죠 제도화 된 그런 나라가 돼서 고생하는 거를 막는 거가 그게 20 30년을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참 기대한 만큼 그렇게 의로운 쪽에서는 사람들이 참 더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 참 악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지 본래 인간이 악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악한 같아요 선거를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밀고 나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공의가 물결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 바로 하루 전날 200만 건 이상 정도의 그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이재명 측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것이 이번에 밝혀지게 됐네요 너무나 큰 그런 비리나 불법 범죄가 덮이기도 하고 그냥 강과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대선 전날에 가짜 뉴스 좀 돌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 후보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가짜 조인 그런지 유포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이 채지지 않으면은 또 다음에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선 전날 가짜 뉴스 배포건 제가 밑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일면 톱뉴스가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 475만 명이 뿌렸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뿌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김만배 씨가 좌파 계열의 그런 뉴스타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뉴스타파 기사 주소 475만 명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가짜 뉴스를 이제 조직적으로 유포를 한 거죠 워낙 이렇게 이제 사기 거짓 위정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사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힘당의 박성중 의원은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제 뉴스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띄우고 그것을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건을 발송했네요 20대 대선에 본 투표 하루 전날이고 이 작업에는 김만배 씨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기사가 올라온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면서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 후한 무치 이 생생한 현실을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한참 윤석열 후보한테 대장동이나 이런 건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뉴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참 저는 당장 떠오르는 것이 지금 이제 여론조작 댓글 조작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 유포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사실상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 그 부정선거 문제가 이미 크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걸 저지른 야당 측도 입을 다물고 있고 물론 범죄자들이니까 입을 다물어야겠죠 이를 이제 해결해야 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여당이나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참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 참 걱정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온 선거 데이터 조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 고발을 잘하는 선관위 쪽에서도 꼼짝없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와 관련된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은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하면 한 거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까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은 2017년 문재인 씨가 당선되던 대선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와 그 이후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 이 문제를 나타내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발간된 6건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책 가운데서도 특히 2건과 3건 도독놈들 2건 2022년 3구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독놈들 3건 2022년 3구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2건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판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그런 작업을 해왔는가를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까발리기 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쓰면 벌써 여러 사람이 목이 날아갔어야 될 정도 그런 사안인 거죠 그만큼 불법과 부정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직선거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 가운데 선관이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이 없는 거죠 제가 오래간만에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도독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를 이렇게 한번 책을 들춰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총 득표율 기준으로 조작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서 총 득표율의 3.41%에 해당하는 116만 3,307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심상정 후보한테서도 총 득표율의 0.20%에 해당하는 6만 7,491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공짜로 얻은 것은 총 득표율 기준으로 123만 표 정도를 얻었고 또 윤석열과 심상정은 그만큼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라는 그 숫자 자체를 조작했기 때문에 역으로 제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얼마를 훔쳤는지를 바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총 득표율 기준이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조작실태거든요 이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실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기준으로 6.99% 116만 표를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가 이재명한테 더해지고 그다음에 0.41%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졌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이재명은 123만 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116만 표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6만 7천 표를 빼앗은 거죠 뭐 이렇게 실물로 된 위조투표율을 몇 장 투입했으면 선관위 측이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선관위가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매체가 지금 공병호 tv이기 때문에 가장 탄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못 보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소고발이라든지 책에 대한 그런 판매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채널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가장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여러분들이 도둑놈들이란 책에 2권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선관위 발표 득표일 가짜 득표일이죠 그다음에 이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득표일 이거 수정 득표일 이거 진짜 득표일이죠 보면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여러분들 실제로 투표자들은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에서 44%를 던졌는데 얼마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 줬는가 하니까 52%로 올려준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거죠 윤석열 후보는 투표자들의 실제로 51% 표를 줬습니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일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이 51%인데 여기서 표를 훔쳐가지고 선거관립위원회가 44%를 받은 것을 축소 왜곡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심상정은 투표자들이 3%를 줬는데 선거관립위원회가 2%를 받은 것으로 축소 왜곡 발표를 한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온라인판 일면 톱기사가 240만 건 정도의 가짜 뉴스를 이재명 측이 선거 하루 전날 그렇게 강범위하게 확산시켰다 그 부분도 불법이지만 훨씬 더 중차대한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정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의 투표지 분류기 문제 또 사전투표용지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QR코드 문제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자의 사인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요구해도 그런 것조차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료진 거죠 사실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렇게 엄청난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같은 것이 민간에 의해서 발각이 되게 되면 검찰에 공공수사부가 투입돼가지고 당연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관련 제도를 수선해야 되는 거죠 정상국가로서는 한참 지금 많이 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우선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차대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그런 업무를 너무나 등한히 그리고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등한히 소홀히 처리한 그런 선택의 결과를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자신도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점을 크게 이제 우려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자세히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 상반기에 모두 다 완결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시리즈 이 책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주 전부터 이런 공병호 tv에 소개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훌륭한 통사입니다 통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정치적 부활을 꾀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제 차기에 또다시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해야겠다 그런 구상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렇게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나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헌법정신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경구 하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재판거래, 검찰 사칭 의혹, 대북송금 그런 건들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이 정도까지 파헤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장을 거부한 건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과연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대선 고지까지는 첩첩산중이다라는 표현처럼 참 넘고 넘어야 될 그런 산이 많은데 이재명 씨가 살아남으면 그야말로 한국의 사법부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들은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별로 개의치 않지만 그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은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판결문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유죄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언하든지 선고하든지 간에 논리적인 그런 기반 위에서 법적인 판단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건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씨 사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요지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제 이런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진중근 씨가 오늘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다음에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기각 사유의 하나라고 기재되었다 그대로 정확하게 봤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거를 인멸할 우려가 훨씬 낫거나 없다 이것이 이제 영장담당 판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당대표의 권한과 공청권을 무기기로 해가지고 정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판사는 완전히 상식과 반대되는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점을 정확하게 진중근 씨가 지적을 했네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이재명 사건을 담당한 영장판사가 박힌 기각의 사유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애니그마 머신 만큼 난해하게 짝이 없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니까 오늘 진중근 씨의 그런 칼럼을 갖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미학이라는 것이 언어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이재명 사건을 바라보는가 이번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가 궁금해 가지고 읽어보니까 중간에 대부분 분들은 판사가 내린 그런 근거에 대한 세 가지 사건들이 모두 다 증거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영장을 발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이번에 검찰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그런 영장 청구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검찰 측 그런 주장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더 재미난 게 나옵니다 위정교사는 소명됐다 검찰 사칭 관련된 거죠 벽형동 건은 인적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 대북 송금 건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됐다 세 가지가 진중근 씨가 보기일 때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공부한 진중근 씨가 보기에는 이게 다 증거가 충분하다 이야기죠 사실 유죄 판결과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당의 대표를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소신의 상황을 억지로 꾀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영장 담당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제 진중근 씨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다음 중간을 생략하고 왜 이렇게 민주당의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진중근 씨의 판단은 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목을 매는 것은 그 외에 확실한 대선 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카드 다음 대선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자 전망이기 때문에 늘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법체계가 운영이 되면 사실 이재명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공소장에 이런 비추진 검찰의 수사 내용만 보게 되면 도저히 정치적 생명이 계속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번에 강서구청 보청 선거도 선거를 잘 만지고 총선도 또 잘 만지면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악도 다 덮을 수가 있습니까 선거 부정과 같은 그 거대한 악도 다 덮어가는데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종류의 악도 덮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공부한 진중근 씨가 보기에도 법을 전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판사의 그런 결정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다음 고지에 유용한 그런 카드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지난주 2주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한국인에 의해 쓰여진 아주 잘 쓰여진 대작입니다 한 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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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